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트레일블레이저 업데이트 영상입니다. 제가 전에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가 올해 3분기쯤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여러 관측에 따르면 2분기, 즉 4월, 5월, 6월 중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현실적으로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이라는 뜻인데요. 자세한 소식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트렉스의 히트 때문입니다. 기존까지는 GM 전문 유력 매체인 GM어소리티의 7월 생산 예정 언급을 토대로 판매 시작은 3분기부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인 2분기까지는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밀어주고 트렉스의 신체 효과가 떨어지는 3분기부터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를 투입시킨다라는 전략이었는데요. 근데 이 트렉스가 생각보다 선전을 하니까 이 무드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회사 실정면까지 같이 놓고 보면 트블 조기 출시 가능성이 더 진해지는데요. 한국 GM의 사장인 로베르토 램펠은 지난 1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목표를 약 50만대 생산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선 트렉스 히트 무드를 트블 페릴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참고로 트렉스의 연간 생산량은 28만대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으로는 나머지 22만대는 트레일블레이저로 채워야 됩니다. 현행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된 지 벌써 3년 차고요. 중국 판매도 중단된 마당에 22만대를 채우려면 신차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렉스 판매에 간섭만 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시해야지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시기로 예상되는 2분기 중에서도 4월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5월까지는 트렉스 신차 효과가 한창일 거니까 사전 예약은 5월 말 10판은 6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나오냐? 일단 여러 근거들을 토대로 보면 트렉스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가격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트블 페리의 가격은 미국에서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거의 유사했던 트렉스의 사례에 빗대서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인상폭은 시작 트림인 LS가 1000달러 LT는 동결 액티브와 RS는 900달러 수준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옵션 내역을 보면 인상폭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시작 트림인 LS에서 기존 대비 LED 헤드램프 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1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와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등이 포함된 쉐비 세이프티 어시스트와 스마트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기본 트림인 LS부터 기본 사양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시작가는 조금 높아졌지만 LS 이후의 트림에선 동결이나 인상률을 낮출 수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미어 트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형 LS의 가격이 이 프리미어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기존 프리미어에서 약 100만원 정도가 오른 2,67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트렉스 액티브의 가격이 2,681만원이니까 적당한 그 돈씨의 투트랙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트렉스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형에서는 없는 한국형 옵션들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격차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프리미어는 트렉스 액티브보다 조금 저렴하긴 했지만 옵션이 부족해서 선택률이 낮았습니다. 아마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더 나은 옵션과 위급이라는 경제성을 확립을 하되 그 돈씨의 영역도 강화해서 무엇을 선택해도 쉐브레를 사도록 만드는 가격 정책을 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나머지 트림인 액티브와 RS는 각각 80만원씩 인상이 된 2,808만원 2,852만원 정도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의 예상 가격을 비교해보면 일단 동급 중에서는 가장 비싸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도 동일했어요. 그 이유는 엔트리 LS 트림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트렉스 사례를 되짚어보면 다시금 LS 트림을 부활시켜서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급인 액티브는 XM3보다 저렴하게 나올 것 같고요. RS도 코나 인스퍼레이션보단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셀토스와 비교해보면 셀토스의 최고 트림인 그래비티 가격이 트레일블레이저 프리미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옵션 구성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엔 쉐보레의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티볼리와 셀토스는 가격대가 비슷한 트렉스가 담당하고 코나와 XM3는 트레일블레이저가 담당하는 포지션으로 맞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트렉스의 트블까지 쉐보레의 투트랙이 돌기 시작하면 타사들은 연식변경과 같은 판매 방어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형 SUV의 최강자 셀토스가 가장 기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셀토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작년 2022년 7월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의 출시 예상 시기인 5월에서 6월 정도에 맞춰서 아마 2024 연식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트림별로 트렌디 트림은 인조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의 기본화 그리고 프레스티지에서는 전자식 기어레브와 썬루프의 추가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과 그래비티에서도 일부 사용을 조정을 해서 트레일블레이저에 대응을 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트블 예상 가격을 보면 트렉스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즉 트렉스 사려다가 트레일블레이저로 고민하게 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트블, 트렉스를 비교해보면 먼저 재원은 트렉스가 전고 외에는 트블보다 모두 큽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등급을 크기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크기가 크면 더 좋고 윗급이라는 인식이 강렬한데요. 쉐블레 정책상으로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윗급입니다. 특히 트블은 페이스리프트, 트렉스는 풀체인지였기 때문인데요. 쉐블레의 등급 나누기 정책은 크기보다는 파워트레인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비교해보면 트렉스는 1.2 터보, 트레일블레이저는 1.35 터보 엔진으로 트블의 배기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를 보면 트블은 기본 무단에 4륜구동 선택 시에는 9단까지 쓸 수 있지만 트렉스는 6단 단일입니다. 요즘 같은 다단화 시대에 6단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연비까지 넓혀보면 트렉스는 커진 차체, 상대적으로 작은 파워트레인으로 인해서 트레일블레이저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대신 두 대 모두 저공예차 3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재원상으로만 봤을 때는 시내 주행 위주라면 공간이 더 넓은 트렉스를, 고속도로 등 장거리가 조금 더 있으신 경우에는 힘이 좋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옵션을 비교해보면 트렉스에는 2열 에어벤트와 오토홀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등 기존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없었던 신규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열 에어벤트의 경우 트블의 경쟁 차이는 있지만 트블에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참고로 신형 트렉스에는 미국형이 없는 한국형 옵션들이 대거 투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도 오토홀드와 2열 에어벤트 정도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트렉스 특화로 남겨둘 것 같은데요. 이거는 트렉스가 1.2 엔진이고 트블은 1.35, 배기량 차에서 오는 진동 소음 방어 대책이다 보니까 트블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위급답게 우대 옵션을 조금 더 넣어줄 것 같은데요. 먼저 트렉스에는 전동 트렁크가 있긴 하지만 킹 모션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트블에 이걸 넣어줘서 급을 조금 나눌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 오디오와 파노라마 썬루프 천연 가죽 시트와 듀얼 프로토 에어컨 같이 트렉스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으로 상위 모델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간단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업데이트 되진 않았어요. 먼저 전면에서는 그릴 크롬바가 쉐브레 특유의 맥이 수염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데요. 트렉스보다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바이펑션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기존에는 하향등만 LED가 들어갔고 상향등은 할로겐 램프여서 좀 조화롭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펑션 램프로 바뀌면서 상하 모두 LED로 통합이 돼서 광원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측면부는 일부 디테일 수정과 휠 디자인 변형을 제외하면 크게 바뀐 점은 없고요. 후면부로 보면 범퍼 디자인과 함께 리어램프 내부 그래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를 보면 기존의 최대 4.2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던 아날로그 계기판이 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8인치에서 11인치로 확대가 되었고요. 특히 비상등 위치가 조수석 쪽에서 중간으로 옮겨지면서 조작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직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사진상으로는 뭔가 만족스러운 페이스리프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트렉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트렉스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논란도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LS와 LT의 출고 대기 기간이 12개월로 발표가 되면서 3, 4개월 수준인 액티브, RS와의 차별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불거졌는데요. 간단히 해석하면 이거는 LS, LT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2%에서 5% 수준으로 알려진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트림은 적게 만들고 수익이 많이 남는 거는 많이 만든다 라는 기업적인 입장의 여실히 보이는 부분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중요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트림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건 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GM에서 트렉스의 국내 배정 물량을 늘리면서 LS와 LT의 생산량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인데요.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LS와 LT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